불길하오. 왠지 이 싸움 끝이 없을 것 같소.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는 끝이 나질 않을 것 같소. 이건 가문의 대업입니다. 발걸음을 맞춰 함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. 자시들까지 미쳐 날뛰게 만들면서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. 우리 가문의 명운이 절반 끝으로 내몰리는데 이제 어쩌실 겁니까? 저도 돕겠습니다. 이 싸움에서 이기고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.